역시 과감한 그녀.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의 화보는 역시 다르다. 보일 듯 말 듯한 아찔한 속살 드러내주는 완벽 비키니 몸매 이파니가 17위. 사실 당황했어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파니야말로 이중적인 여자다. 세상이나 저렇게 토끼 같은 얼굴을 하고. 얼굴은 섹시해서 몸매도 섹시하겠다가 아니라 얼굴은 처음 순서 다 가려놨을 때는 뭔가 처음처럼 다 막 베겨놓으니까 좀 다르네 이런 느낌? 우리 남자들이랑 또 약간 상반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 이중적인 매력은 수질 좋기로 유명한 파탈까지 솜을 쫙. 나 이 놈은 지금 사실 있는 걸까 봐 내 다리를 했다본게. 우리 파니언이 기분 과하게 취했나? 아니 신체발부 수지 부모라의 거는 다리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린 반면 아끼고 아껴둔 곳 따로 있다. 그냥 뭐 가슴 모양이 예뻐서. 그 아끼고 아끼던 가슴만큼은 깨끗이 지켜주고파. 바닷물 샤워까지. 바닷물 샤워까지. 샤워 중. 급히 이상하게 찍어요. 나 화낼 거야. 색다른 모습 보여드리려고 찍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어차피 섹시한데 똑같이 하냐. 한 번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